관측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2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김하윤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결국 서울이 열대야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를 떠올려보자 하면 아마도 지난 2018년을 떠오르실 텐데요. 올해 낮더위도 심한 편이지만 밤더위만큼은 이렇게 극심한 더위를 보였던 2018년보다도 더 심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열기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젯밤도 냉방기기 없이는 잠을 청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간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최저기온 25도를 웃돌아서 서울은 27일, 부산은 2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관측 이래 최장기록이란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때 열대야가 나타났다라고 관측이 되는 건데요.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뜨거운 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밤에라도 좀 충분히 쉬어줘야 체력 회복이 될 텐데 요즘은 낮에도 워낙에 더워서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체력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한낮에는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주말인 오늘도 푹푹 지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오늘도 푹푹 지는 무더위 속에 창원 등 남부 일부 지역엔 폭염경보가 벌써 2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서울은 35도, 춘천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야외활동보단 최대한 실내활동 위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고요. 체열이 높아지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도 덩달아서 급증하는 만큼 좀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더워도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소나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아침에 막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가는 우산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대기 상층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손악성 비구름대를 발달시킬 텐데요. 오후 들어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긴 시간 내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쏟아지다 보니 강도가 매우 강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에 달하는 폭우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한 곳들도 있겠습니다.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더위 식히려고 하천이나 계곡으로 피서 떠난 분들은 특히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립 위험에 항상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면 더위를 조금 식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름은 유독 습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나기가 잠깐 지나고 나면 내리는 순간만큼은 더위가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구름 물러가고 난 뒤 햇볕이 내리쬐면 다시 습도를 잔뜩 끌어올리면서 날이 오히려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염이 기승인데 일본에는 연이어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으로 북상하는 것도 우리나라 폭염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태평양에서 무려 4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이 워낙에 견고하고 벽처럼 튼튼해서 태풍이 뚫지 못하고 계속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 현재 5호 태풍, 6호 태풍, 8호 태풍은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제7호 태풍 안필이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으로 또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오후 일본 센다이 동남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이면 사뽀로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에 없으니 아무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태풍에서 불어드는 동풍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넘어서 달궈지면서 더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관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이 아예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더웠던 2018년도 생각을 해보면 광복절을 지나고 조금 시원해졌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처서 매직이라고 해서 이때쯤 되면 조금 시원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계속 더울까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지금 8월도 중반을 넘어섰는데 더위가 꺾일 기미가 없다 보니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데요. 이쯤 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서 처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죠. 하지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 화요일 오후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의 기세가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폭염을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신데 밤더위 좀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낮이고 밤이고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많이들 체력적으로 지치실 겁니다. 연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야외 노동 현장이 있다면 규칙적인 휴식 시간은 필수입니다. 땀이 많이 나서 탈수 위험이 있는 만큼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날이 덥다 보니 차량 안에 물을 마시고 페트병을 놓아놓는 경우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은 햇빛을 모아주는 돋보기 같은 성질이 있을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고요. 김하윤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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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